안녕 안녕 어 화면이 돌아가요 어 뭐야 지진인가 어 됐다 네 여러분 어 요즘 날씨가 너무 따뜻하셨는데요 네 감기는 진짜 안 걷으실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주질만 있지 마시고요 네 맞어 시크릿 아일랜드 와우 시크릿 아일랜드가 발행됐다고 해요 와우 시청률이 굉장히 높을 것 같은데요 뭐 의미에요 말 좀 해봐요 저희 핸남의 이제 어 그런 이제 그런거 예능감을 볼 수 있죠 그러면은 저희 네 아직은 차 안이라 흔들릴 수 있어요 그래서 커버렸나봐요 네 네 항상 행복하시고요 사랑합니다 저도 사랑합니다 바이 안녕 안녕 네 안녕 안녕 감사합니다.